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교재 31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의 포조노트는 81페이지죠 소유권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소유권은 물건의 출발이라고 봐도 됩니다 소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모두 합쳐서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해서 성립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물건 외에만 성립하는 겁니다 사용수익권은 이용가치에 대한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용가치에 대한 지배권이고 처분권은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권리다 물건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이고요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이다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 전면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는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장기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혹시 누군가가 취득시효를 완성시키면 그 효과에 의해서 소유권을 잃을지는 몰라도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멸시효에 걸려서 스스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취득시효를 완성시키면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물건 외에 소유권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누군가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에 취득시효를 완성시켰대요 그럼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니까 그 반사적 효과에 의해서 소유권이 소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유권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지 않고요 또 소유권은 이용가치만 또는 교환가치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용가치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다 그 다음에 교환가치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다 그런 행위를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죠 설정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소월정 그래서 설정은 누가 해주느냐 소유자가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저당권자 지상권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설정은 소월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설정자는 소유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90% 이상이 많습니다 설정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라고 해도 90%가 아니고 99% 맞겠죠 그냥 우리는 설정이라고 이렇게 쓰고도 설정이라고 그냥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3자에게 교환가치만 또는 이용가치만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탄력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소유권은 탄력성이 있다 탄력성이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교환가치를 제3자에게 설정해 주면 용익물권을 설정을 한다 그래서 용익물권을 제3자에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담보물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설정해 주면 이용가치는 다른 사람이 행사하는 거예요 교환가치는 또 다른 사람이 행사할 수 있다가 혹시 용익물권이 소멸한다든지 담보물권이 소멸하게 되면 다시 소유자에게 모든 권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권리가 탄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소유권은 전부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전부를 처분할 수도 있지만 일부만 처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이 가능한 권리다 그래서 일부 처분했다가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용익물권은 뭐가 있느냐 용익물권 세 가지 있고 담보물권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점유권 끝났으니까 소유권 먼저 공부하고 용익물권 담보물권 순차적으로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용익물권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 토지에 대한 지역권 토지 건물에 대한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전세권 담보물권은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이 있고요 이건 설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냥 담보물권에 포함시켜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산에 대한 질권 이 동산에 대한 질권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죠 그리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약정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 이런 게 있죠 네 이게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소유자가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을 설정해 주고 나면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해서 이걸 제한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물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이고 전면적 지배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의 객체는 뭐가 되느냐 물건이 돼야 되죠 물건의 객체는 다 물건이잖아요 그럼 저 물건의 종류는 부동산하고 동산인데 부동산과 동산 이걸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부동산은 건물 그리고 토지죠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다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토지는 일단 부동산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를 부동산이라고 명명해놓고 정의해놓고 건물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거든요 우리 민법죄 98조 99조에 보면 98조에 이렇게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다 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고 해서 우리 212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12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상하까지를 전부 토지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토지 이것도 토지라 보겠다 그러니까 토지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다 토지인데 그 토지 위에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지붕과 이건 루프입니다 기둥 컬러죠 그리고 주벽 월입니다 이 세 개 정도를 갖추고 있으면 이걸 건물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춘 정착물을 건물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는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에 토지의 과실 같은 거 있죠 이게 이상하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산삼으로 하겠습니다 산삼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산삼인가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산삼 이런 거 삼지오협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걸 미분리 과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농작물 같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대파 쪽파 이런 거 있죠 농작물 이래서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 정착물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라고 말을 붙이려면 지붕과 기둥과 주벽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 옆에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이에요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은 원래 토지의 일부인데 예외적으로 이거를 등기를 하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등기가 되면 그걸 인목등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혹시 이름 쓰는 방법이라고 해서 명인 방법이 있거든요 이 명인 방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지급될 수 있어요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은 원칙은 토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미분리 과실도 명인 방법에 의해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지급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입도를 갖춰서 입도를 갖췄다는 얘기는 열매가 생겼다 그런 얘기고요 입도를 갖춰서 혹시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이었다 그럼 이건 언제나 경작자 소유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에는 미체골 광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광물입니다 이 광물도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지상의 4개 지하의 1개 4대 1입니다 4대 1 그래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중에 건물이라는 얘기죠 이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지급합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추고 있는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적법하게 지어졌든 불법적으로 만들어졌든 따지지 않습니다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겁니다 이 정도 상태만 갖추면요 나머지는 입목등기 내지는 명인 방법이 있어야 되죠 이것도 명인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건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는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광업권의 계획자로서 미체골 광물이다 광물로서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조치 같은 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지급된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소유권에 보면 여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부교주에는 이 부분이 잘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책으로 가면 312페이지에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은 법률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용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리 맞네요 이걸 소유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유권은 밑에 보니까 소유권은 두 번째 줄로 보시면 절대적 지배권이고 전면적 지배권이다 그리고 항구성을 띈다는 얘기는 오른쪽 두 번째 줄 맨 끝쪽에 있네요 항구성 소멸수익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소유권의 객체는 뭐죠 물건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라고 하는데 밑에다가 하나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이 아닌 채권 등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밑에다가 아파트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권 자체가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에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 써놓습니다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채권에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유권의 제한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의 제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제한한다라고 하는데요 거래를 제한하는 거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소유권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전에는 근대국가 근대민법 지배하에서는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지배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때는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는 공공복리의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공공복리라고 하는 미명하에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소유권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유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상림관계예요 소유권은 이렇게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고 전면적 지배권이다 그래서 소멸수에 걸리지 않고 항구성을 띠고 탄력성을 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을 공부할 때는 토지 가지고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떤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 안에서 지상의 일정한 공간 지하 일정한 공간뿐만 아니라 수평적 범위도 이게 만약에 토지의 경계였다 그리고 이게 A토지였고 이게 B토지였다고 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이 범위 내에서 또 이쪽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권 범위 내에서는 배타적으로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쪽 토지 소유자도 마찬가지겠죠 이 토지 소유권 범위 내에서 또는 이 토지 소유권 범위 내에서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부분에서 혹시 B가 여기서 전면적으로 지배한답시고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 건 다 좋은데 그 노래를 밤에 부른다는 얘기죠 아니면 노래를 부르면서 각종 음악 기구 같은 것도 연주를 하고 그런데요 여기서 조용히 하는 건 괜찮겠지만 경계 부분에서 아주 심각하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 소리가 처음에는 듣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랜 동안 지속이 되면 이쪽 토지 소유자가 아마 피곤함을 느낄 수 있겠죠 짜증이 난다 그런 얘기겠죠 짜증이 나서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게 일종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원리 중에서 하나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상민관계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상민관계 이 상민관계는 서로 상 도울린 그래요 인접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건 좋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라고 하는 취지의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민관계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상민관계고요 이 상민관계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이냐 자 이쪽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관계로서 상민관계는 먼저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어요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 토지 통행권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은 포위지가 있을 때 그 포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맹지를 포위지라고 합니다 아마 부동산 학교로 인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포위지가 있을 때 그 포위지 토지 소유자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인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접 토지 사용권 얘기하는 거예요 인지 사용권 그 다음에 생활방해 금지 생활방해 금지 수도 등의 시설권 생활방해 금지 수도 등의 시설권 그 다음에 경계에 관한 상민관계 그 다음에 물에 관한 상민관계 이런 정도 6개 정도 주위 토지 통행권과 인지 사용권 생활방해 금지 수도 등의 시설권 경계에 관한 상민관계 물에 관한 상민관계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다 보니까 이 물에 관한 상민관계가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현재 도시 지역에서는 물에 관한 상민관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시골 같은 경우에도 수리 조합이 잘 발달해 있어 갖고 수리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물에 관한 상민관계는 지금은 거의 적용되는 일이 없습니다 시험에도 거의 내는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면 이겁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하고 경계에 관한 상민관계 이런 정도를 보시는데 하나씩 볼게요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은 뒤에 가면 지역권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포위지가 있을 때 그 포위지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포위지는 맹지라고 할게요 맹지 이렇게 두 필지의 토지가 있고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는데 이게 공로라고 하겠습니다 자 B 토지 소유자는요 통로가 공로에 직접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통로가 없는데 혹시 통로가 있어도 통로로서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렇게 이쪽으로 직접 통행하게 되면 약 한 15초 정도 걸리는데 이쪽으로 가면 1시간 넘게 걸린다 그럼 이건 통로가 있어도 통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래서 공로에 직접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없거나 통로가 있어도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이 있어요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이 있다 이걸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인접 토지를 통행을 할 때는 그 인접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가운데 잘라서 다니지 말고 한쪽 구석으로 좀 다녀줘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인접 토지를 통행할 때 이거는 유상으로 해야 될까요 무상으로 해야 될까요 유상의 원칙입니다 당연히 인접 토지를 통행하되 인접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고 그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유상의 원칙이라는 얘기죠 유상의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유상이다 그런 얘기죠 예외적으로 무상인 경우가 있는데 언제 무상이냐면 이게 한필지 토지였다가 한필지 토지에서 분할을 하는 바람에 포유지가 됐다 그래서 일부 분할로 포유지가 됐다든지 일부 분할로 포유지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게 둘 다 A 소유 토지였다가 A가 B에게 양도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포유지가 될 수 있겠죠 둘 다 A 소유 토지였으면 A가 자기 땅을 통행하면서 주위 토지 통행권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둘 다 A 소유였다가 B에게 일정 부분을 양도하면서 포유지가 됐다 그럼 일부 분할 이걸 일부 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서 포유지가 된 경우에는 인접 토지 통행을 하면서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일부 양도 또는 일부 분할에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무상입니다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무상이지 A가 그 권리를 D에게 양도했다 B가 그 권리를 C에게 양도했다 그럴 수 있죠 한 사람만 양도했을 수 있고 둘 다 양도했을 수 있어요 만약에 A가 그 권리를 D에게 양도했다 그럼 D하고 B 사이에는 다시 통행권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되는 겁니다 A가 B가 C에게 권리를 양도했다 그럼 C하고 A 사이도 마찬가지고 둘 다 양도했으면 D하고 C 사이에도 통행권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통행할 수도 있고 유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주위 토지를 통행을 할 때 그럼 통행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이 토지의 용법이 뭐냐 현재 토지 용법에 따라서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지 장차 이용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면적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폭이 있어요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여기 도로 폭의 상태도 달라지는 거고요 막다른 길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폭은 확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건축법에 나와 있거든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면적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폭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토지 용법이 뭐냐 현재 나대지다 그러면 한 60cm 정도 현재 주택이 있다 그러면 한 3m 정도 현재 상업용 건물이 있었다 그러면 한 6m 정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인 거예요 주위 토지 통행권은요 그다음에 인지 사용권입니다 이 인지 사용권은 이렇게 인접한 토지 중에서 한쪽 토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담장이나 경계표 같은 걸 좀 고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럼 담장이나 경계표 고치려면 자기 땅 안에서는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이쪽을 고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인접 토지거든요 인지라고 해서 인접 토지 줄임말입니다 그럼 인접 토지에 들어가서 이거 수리해야 되잖아요 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인접 토지 토지 소유자의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인접 토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데 혹시 승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냥 들어가면 하겠지만 승낙하지 않을 때는요 승낙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뭘 받아야 됩니까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판결로서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판결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혹시 인접 토지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을 때는 그래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을 때는 판결 가지고 안 되고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승낙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인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거고 생활방해 금지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에서 소유자들끼리 서로 여기다가 혹시 음향기기 같은 거 설치해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한다든지 열기 같은 거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에어컨 실외기를 이쪽 방향으로 해놔서 뜨거운 열이 이쪽으로 다 가게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수도 등의 시설권이다 라고 하는 거 수도 시설 해야 되겠죠 어떤 토지 소유자에게 수도 시설이 없는 토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 토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각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수원지가 여기라는 거죠 수원지가 여기라서 이쪽 토지 소유자는 수도 시설을 설치했어요 와서 이렇게 설치했는데 이쪽 토지 소유자는 수도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수도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소수관이라든지 하수도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도 하수도 이런 거 설치하기 위해서 인접 토지 사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접 토지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사용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인접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는 있으되 이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고 이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도 시설을 설치했다가 이쪽에 다른 수원지가 생겼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A하고 B라고 할게요 B가 수도 시설의 이설을 요구하면 자기 돈으로 또 이쪽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도 등의 시설권이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경계에 관한 상징관계가 있죠 경계에 관한 상징관계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경계표 설치입니다 경계에 관한 상징관계인데 경계표 설치는 혹시 토지가 이렇게 생긴 토지가 있대요 여기다가 경계표 담장 등을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경계표가 어떻게 설치되느냐 이렇게 설치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설치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설치될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떻게 설치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측량을 정확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측량을 해서 경계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계표를 만들 때 경계에 관한 상징관계 경계표를 만들 때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경계표에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측량 비용과 경계표 설치 비용 이렇게 나눠서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면적에 비례하고 경계표의 설치 비용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경계표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경계표가 만들어졌다 경계표 만들어졌다고 해서 토지가 좁은 토지 소유자 넓은 토지 소유자 토지를 넓다고 해서 경계표 더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가 좁다고 해서 경계표를 덜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설치비용은 절반씩 토지 측량 비용은 앞만 해도 이쪽에서 더 땀을 많이 흘렸겠죠 그러니까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경계표가 설치가 됐다 그럼 경계표 설치가 됐으면 이렇게 정면들을 보면 경계표가 이렇게 설치됐다 그런 얘기고 여기 A 토지 소유자고 B 토지 소유자인데 B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가 귀중품을 좀 많이 놔두고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댑니다 그럼 이 담장은 담장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절반씩 면적을 부담했지만 여기다가 을은 여기다가 양호한 재료를 더 설치할 수도 있고 기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그렇죠 B가 토지 소유자는 담장 위에 좀 더 양호한 재료를 설치할 수도 있고 방화벽 같은 거 만드는 거죠 아니면 도난 방지 시설 이런 것들도 자기 비용으로 부담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특수시설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혹시 경계표 인근에 수목 등이 있을 때 경계표 인근에 혹시 수목이 있다 이렇게 여기에 나무가 하나 있다고 하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가 이 정도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뿌리도 있는 겁니다 목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수지 목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 A 토지 소유자고 B 토지 소유자가 있다고 한다면 B 토지 소유자는 나뭇가지가 자기 경계를 넘었을 땐 먼저 제거 요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제거 요청을 하고 이 제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직접 제거하는 겁니다 그때는 직접 제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나무 뿌리는 상황이 달라요 나무 뿌리는 한 방에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열매가 맺혀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제거 요구를 하고 제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제거하지만 나무 뿌리는 한 방에 직접 제거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고요 혹시 경계표 인근에 이번에는 건축행위를 할 때 그렇습니다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경계 부근에서 건축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둘 다 건축행위를 할 때는 여기 여기서 경계표에서 몇 미터 이상 0.5미터 반 미터 이상 뛰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0.5미터 이상 이런 정도 뛰어야 되고요 혹시 이런 경계표에다가 여기다가 정화조 같은 거 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정화조 같은 거 심을 때는 2미터 이상 뛰라고 돼 있어요 2미터 이상 뛰어서 정화조 같은 걸 심어야 되고 지하실 공사 같은 거 할 때는요 깊이의 반 미터 이상 깊이가 h라고 한다면 이 거리는 2분의 1 h 이상을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다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경계에 관한 상림관계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 정도면 충분하고 상림관계는 여기 있는 이거 주의토지통행권하고 경계에 관한 상림관계 있죠 이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우리 필기 교재에는 강의 노트 교재에는 다음 페이지 8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설명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림관계인데 지역권과 상림관계 이거는 지역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먼저 주의토지통행권이죠 원칙이 유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책으로 가면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상림관계와 지역권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비교하시는 겁니다 지금 비교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설명해도 모르겠죠 그 다음에 상림관계에 관한 민법규정 315페이지 건물의 구분소유관계에도 그대로 준용을 한다 구분소유관계는 아파트예요 아파트도 아래층 위층에 층간소음 문제 많이 생기죠 상림관계를 그대로 준용을 해서 서로 간에 참을 건 참아주고 또 아래층 거주자의 거주안령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에서 막 뛰거나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준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집합건물 소유임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다 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민법과 전혀 관계 없어요 물론 뒤에 가면 집합건물의 소유임의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 공부하겠지만 그건 그쪽에서 집합건물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지 소유권이 규제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볼 건 없습니다 거기서 한 문제 나오죠 316페이지에 인지사용권 인접토지사용권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강의 노트는 주의토지통행권부터 나오고 있고 우리 교재는 인지사용권 인접토지사용권 이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거기 82페이지에 보면 인지사용권이 아래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인접토지를 사용할 때 승낙을 받아서 사용하겠다라고 청구해서 승낙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승낙이 없으면 판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판결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주거용도로 쓰고 있을 때 그래서 사용청구해서 거절 주거용도로 사용분가하다 승낙 판결로써 승낙에 가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노트에 나와 있죠 인지사용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방해금지다 라고 하는데 생활방해금지 크게 신경 안 쓰여도 됩니다 여기 열기구 같은 걸로 열기나 기타 음향 이런 것들로 인접토지사용을 방해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소용 없는 거고요 우리 기본서의 318페이지 봅니다 318페이지 보면 수도 등의 시설권도 있죠 수도 등의 시설권 우리 수도 등의 시설권은 강의 노트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도 등의 시설권 여기도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의 토지 통행권을 조금 신경 써야 되죠 주의 토지 통행권 이 부분은 좀 잘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 강의 노트는 82페이지에 있어요 주의 토지 통행권 의의에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주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이를 통로로 개설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또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통로가 있어도 그 통로가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때도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주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인접 토지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인접 토지를 사용하려면 공로에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어도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거기 요건에 로마자 1번에 어느 토지에 통로가 없어서 주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이를 수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진 때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현재 용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걸로 납품을 하는 겁니다 현재 용법이 뭐냐 현재 용법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런 정도 현재 용법이 상업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런 정도고요 혹시 용법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도로가 개설됐다 도로가 개설됐으면 굳이 이쪽 토지 통행하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통행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용법이 바뀌면 주의 토지 통행권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출입할 수 있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들어야 된다 319페이지요 그래서 우회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통로가 있더라도 통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 판례는 두 번째 있는 판례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죄송합니다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하나의 인정이 된다 이미 그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를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기에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로서 이렇게 공로에 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는 항상 가야 되는 부분이 여기인 거죠 여기 가려면 차 가져가서 저쪽 가서 유턴해 갖고 오고 유턴해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차가 엄청나게 많이 밀린대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인접 토지 통행해서 이렇게 가면 금방 갈 텐데 이렇게 해서 기존의 통로가 있는데 인접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의 토지를 통행할 때 어느 정도까지 통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그 효과에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통로도 개설할 수 있다 통로까지도 개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유상위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상위 원칙이고 밑에 있는 판례는 그거예요 통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건축법에 정해진 도로 폭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려고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현재 용법에 맞는 정도만 통행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상인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된다 그러나 토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 또는 양수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때는 보상할 의무가 전혀 없다 그런데 이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이 되고 포유된 토지 또는 피 통행지에 특정 승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해야 된다 다시 정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 그래서 일부 양도 일부 분할에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무상이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바뀌고 나면 통행권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된다 그런 정도고요 물에 관한 상림관계 오른쪽 페이지 나오죠 거기 321페이지 보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디선가 나온 기출문제죠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그래요 우리 책에는 없지만 기출문제로 나와서 명시되어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통로가 있어도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래서 통행에 과다한 비용이나 과다한 시간이 소요될 때는 주의 토지 통행권에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틀렸잖아요 현재 이용법에 부합되는 정도만 쓸 수 있는 것이지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통로 개설 비용은 통로 이거는 주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거잖아요 통로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당연히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되죠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 그럼 여기다가 뭔가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어서 A가 적채해놨댑니다 그럼 B가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니까 좀 비켜주시오 치워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토지 통행권은 등기가 필요가 없어요 소유권이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상림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소유권의 일부 권능입니다 밑에 나오는 물에 관한 상림관계 안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인공적 배수 여수급여 청구권 이거 필요 없고요 323페이지 경계에 관한 상림관계가 나오는데 우리 강의 노트에는 83페이지 경계에 관한 상림관계가 있습니다 중간에요 그래서 경계표 설치 비용이 먼저 나오죠 경계표 담의 시설권이다 라고 하는데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래요 경계표 설치 비용은 절반씩이에요 하지만 측량학에서 측량 비용은 다만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되 이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정도 세 줄하고 밑에서 세 줄 봅니다 밑에서 세 줄에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하고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시설 할 때는 지비용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특수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경계표 담의 설치권이고요 그 다음에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읽어보시면 되고 수지 목군의 제거권이에요 제기권이 아니고 제거권입니다 324페이지 수지 목군의 제거권이에요 여기 인접지 나뭇가지가 나뭇가지는 수지라고 하죠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는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권자 스스로 제거합니다 그러나 인접지 나뭇뿌리 목군이라고 하죠 경계를 넘을 때는 한 방에 그냥 미리 제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림관계는 토지의 심굴 금지에요 토지는 깊이 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집안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 토지를 깊게 인접 토지 집안이 붕괴될 정도로 깊게 파지 말아야 하는 얘기고요 경계선 부근에 건축을 할 때는 몇 미터 이상 뛰라고 돼 있죠 반 미터 이상 뛰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하시설 등의 제안이에요 그 차면 시설을 설치하면 경계표에서 2미터 이내에 내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이런 개구부 등을 설치할 때는 차면 시설 설치하라는 얘기죠 우리 발코니에다가 커튼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커튼은 개구부를 만드는 사람 즉 발코니 같은 걸 만드는 쪽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하시설 등의 제안이에요 지하에 용수나 정화조 같은 거 이런 저치할 시설 오물을 처치가 아니고 저치입니다 저치 저치는 뭐죠? 저장해서 방치하는 거 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치가 아니고 저치다라고 하는 거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지하실 공사 같은 거 할 때는 깊이의 반 이상 평상시에 이런 거 뭐죠? 정화조 같은 거 저치는 저장해서 방치한다 우리 저축 할 때 그 저거든요 이런 거 할 때는 2미터 이상 뛰고 그다음에 지하실 같은 거 설치할 때는 깊이의 반 이상 뛰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 공사는 경계로부터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런 정도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28의 기출 문제가 나오네요 상림관계에 관한 규정 중 틀린 겁니다 인접지 수목불이가 경계를 넘을 때는 2미를 제거할 수 있고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에 그 통로 개설비용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렇죠? 스스로 부담해야 되겠죠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에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자기가 스스로 설치한 거 스스로 철거해야 되죠 경계, 담에 상림자 공의인 경우에 상림자는 공의를 이유로 공의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담장을 같은 비용으로 절반씩 부담해서 담장 설치했는데 이걸 분할하면 어떻게 분할할까요? 이건 분할에 불가능한 물건이죠 경계선 부분에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메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반 메터가 이상을 띄워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붙였다 라고 하면 완성되기 전에 철거 요구해야지 완성하고 난다면 철거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해야지 지상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소유권의 취득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